뱅당은 쓰다보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쪽으로 보면서 반대로 들어야 돼, 오른쪽으로 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뒷손은 아끼면서 상대 뒷손 나오면 바로 박아버리면 돼 잘 돌려 잘 돌려 잘 돌리고 빠져 좀 쉬어, 좀 쉬, 좀 쉬 클린치, 클린치. 천천히 괜찮아. 더해요, 뜯어내. 클린치, 밀어야 돼. 머리 밀어내, 머리 밀어내. 한 손은 머리. 글자 밀면서 천천히. 천천히. 다리 긁으면서 왼 다리로 긁어봐. 정면이 뒤에 붙이고. 베개 붙이고 더 힘. 왼 다리 긁어봐. 오른 다리로 긁어대. 노그로준이, 노그로. 오른 다리로 상대 다리 긁으면서 뒤로. 한 손은 얼굴 앞에. 한 손은 얼굴 앞에. 그렇지, 그렇지. 다시 케이지로 바꿔. 그렇지, 백으로 가야 돼. 그렇지, 밀어서. 다시, 다시. 반쪽으로 붙고. 반쪽으로. 한 번 더 붙어. 벽에 엉덩이 찌고. 싱글랙으로 가야 돼, 연결해서. 벽에 엉덩이 한 번 찌고. 싱글랙으로 가야 돼. 오른손 가래기 사이로 엉덩이 쪽으로 가면서 싱글랙 가도 돼. 바디니킥, 바디니킥. 그렇지. 여기서 천천히. 앞쪽으로. 무릎으로. 무릎으로. 돌려야지. 돌려야지. 무릎으로 당겨야 돼. 왼쪽으로 당겨야 돼. 왼쪽으로. 반대로 그러면 바로 다리 빼주면서. 아직이야. 아직이야. 잡힌다. 그렇지. 손을 직접 잡아, 손을. 손을 직접 잡아서 밀어내. 왼다리로 잡아. 손을 직접 잡아서 밀어내. 머리, 머리, 머리.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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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지 기다면서 일어내돼. 그렇지. 다시 계단을 파고. 빨리 움직이지만. 돌릴 수 있으면 돌리만. 위치 지켜야 한다. 위치. 가운데. 방향 반대로 해야 돼. 방향 반대로. 방향 반대로. 뒤로. 오케이. 머리를 약간 밀어내. 반대로 실화해. 반대로 실화해. 왼손을 실화해. 손을 실화해. 손을 실화해.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오른쪽으로. 하이킹 계속 들어오잖아. 아니면 먼저 돌아가야 돼. 다시 돌려내야 된다. 뒷손 벌렸어, 기태야. 그렇지. 그렇지. 좋다. 쭉 당겨야 돼. 엉덩이 내려야지, 엉덩이. 엉덩이 내려야지. 그렇지. 이제 쳐. 다시 가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하이킹 나온다.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계속. 그렇지. 안 되면 벽으로 몰아. 왼쪽으로 가니까 하이킹 나오잖아, 기태야. 벽으로 몰아. 그쪽으로 가니까 하이킹 나오잖아. 30초. 펀치. 그렇지. 다시 호흡하면서, 스텝 바이브 하면서. 잘게 내밀어, 잘게. 그렇지. 보내려고 하지마, 보내려고 하지마. 짧고 간결하게 내밀어. 투 박아도 되겠다. 쭉 길게 들어오면, 따라 들어오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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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사이즈!